ㄷㄷ 난리가 나는데 우리 팀이 웬일 어디 카드 왔나? 흠 애매해 보이는 것인데 잡았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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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 리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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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어야 돼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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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 흠 1,2,3,2,3 다음은 터뜨렁입니다. 오랩인데? 오 다행이다 야 템 너무 잘 뜨겠는데? 흠 흠흠 이거 먹고 찍어야지 헐라래? 괜찮네 이거 못참지 와 우리 팀이 이렇게 잘하는 날이 올 소리야 감동이다 감동 흠흠 흠 흠 퀴 한 대만 더 맞자 어? 뭐야 저녁 먹었네? 맞냐 이거? 아 저녁을 먹네 이거 아니지 으흠 잘 사야겠다 으흠 눈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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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랑 분당 CS 먹어 그러는데?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팀이 분당 데스를 찍으려고 하고 있어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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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넘들도 날 굴복시키자 아이고 흠 A시킬 아이고 우리타 뭐야 이거 아 나 되게 켜버렸네 이렇게 쳐들하게 살면 인정해줘야지 아 그냥 잡을거겠네 저게 살아? 조금만 버텨봐 뭐야 이럴수가 뭐야 네레드 이런 옷이야 어 일라래 조금만 드레븐 죽으면 말이 달라지는데 오 이걸 차? 잠시만 게임 이상해지는데 원래부터 이상했지만 괴물이 되어버렸는걸 아무튼 거의 2 안 오래된 잠시나 3 6 2 게임이 망했는걸? 죽었네 마나 온대? 아! 체내 썼다 어어어억 아우 잡은건데 존아 잘못 썼네. 이거 아! 오 살았네? 아 너무 쫄..쫄어가지고 두냈어버렸다 몇 명이 가는 거야 이거 소리 났네 어? ㅋㅋ ㄷㄷ 먹긴 했어 그래도 아이고 못 잡겠다 이거 잡나?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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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큰일 날 뻔. 안 된다. 얘들아. 여기야 못 잡아. 안 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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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이게 뺏기네 세상에나 야씨 막을 수가 없는데? 끝내러 와? 진짜네 맞냐 이거 너네? 나름 잘 걸었다고 보긴 하는데 얘들아 어 다 잡았는데? 설마 이거 끝나나? 해치웠나? 아 우리팀 왜 이렇게 방심했어 망했네 게임 끝나겠는데 아씨 더 내 바지 일단 살아남긴 했는데 에라이 와 이거 잡았으면은 바텀 가서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 어이구 아 아 아 아 아 아